유럽으로 한번 넘어가서 유럽 증시 어땠는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지, 이데일리 뉴욕 유럽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뉴욕 증시는 확인을 해봤는데, 밤사이에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네, 오늘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유럽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유럽 증시는 그 기대감을 지난주부터는 어느 정도 선 반영해 오다가요. 지난주 금요일에 네덜란드의 ASML이 실망스러운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좀 소포 꺾였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중동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어서 이러한 모양새를 좀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법유럽 지수인 스톡스600 지수는 전장보다 0.66% 밀린 521.5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부동산과 기술 등 전반적인 섹터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에너지 섹터만큼은 육하 안정으로 지수를 좀 떠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독일 프랑크프루트 증시의 닥스 지수와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그 자공 지수,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 모두 0.6%에서 1% 수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유럽중앙은행이 지난주 목요일에 기준금리를 또 소폭 인하를 했었는데 그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사실 지난주에는 영국을 제외한 유럽 주요국 증시가 금리 인하 소식에 1대2 오름세를 보였었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도 그렇지만 기술주도 강제를 좀 보인 게 있고요. 또 기업 실적 호조 등의 뉴스가 좀 어우러지면서 상승세를 크게 탔었던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지금 당장 쉬기보다는 좀 아직은 이렇게 보기에는 이르지 않겠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들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법인세가 오르면서 기업 수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가 중국과의 무역 관세 갈등으로 리스크 또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 관세가 확대가 되면 당장 내년도 유럽 벤치마크 지수의 이익 성장률이 최대 9%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뜻은 곧 경제 하박 리스크가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커질 수 있고 성장은 더딜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국 하그리브스 랜스타운이라는 금융기업의 한 애널리스트는 중동 갈등이 계속되고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미국 대선 전까지는 사람들이 방어적인 자세로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 또 한편에서는 기업 실적 발표로 눈을 그래도 좀 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이번 주부터 도이치방크라든지 바클레이즈 등 유럽의 금융 공룡들과 더불어서 독일의 SAP 등 유럽 기술 공룡들의 실적이 공개되는 것에 기대감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경우에는 실적에서 이제 대손 증가폭에 주목을 좀 하는 모양새고요. 독일 SAP 역시 닥스지스에서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실적 발표 시에 시장 분위기가 좌우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선이 있고 때문에 금융주나 이제 기술주 섹터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금융주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유럽 증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밤사이에 또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려 16%나 급등세를 보였다고요. 네 네덜란드 기반의 JDE 피츠라는 회사인데요. 커피와 차, 핫초콜릿 등 음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소비재나 커피, 테스트푸드 기업에 두루 투자하는 독일의 한 대기업이 JDE 피츠의 지분을 추가 매수할 것이란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탔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몬델레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레오를 생산하는 회사로 유명한 세계적인 신높은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JDE 피츠 지분을 18%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JAB가 사오기로 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보통 지분 과반 이상을 가져오는 거는 사본펀드 운용사들이 주로 하는 플레이인데 아무리 큰 대기업이어도 통인수가 아니고서는 68%까지 타사 지분을 늘리는 사례가 솔직히 많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JDE 피츠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지분을 사들인 거라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반응이 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DE 피츠. 국내 투자자분들에겐 좀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진 유럽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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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